K1 월드맨스 2005 파이널 16 이제 이어지는 16번째 2경입니다 알베르 리마 선수가 링 안에 먼저 등장을 하겠습니다 K4버디의 새로운 선수 알베르 리마 자 이어서 등장하는 선수는 아투르 키센호 선수의 등장입니다 치마 that 아투르 키센호 선수 Wolf 우크라이나의 곤미남 신의 강자입니다. 아트로키 센코 선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드맥스에서는 결승에서 아쉽게 패배를 맞봤던 아트로키 센코. 그렇습니다. 마사토 선수에게 패배를 하면서 지난해 준우승에 그쳤습니다만 역시 전 챔피언이었던 앤디 사워를 근소한 차의 판정으로 꺾었고 마사토와의 경기도 누가 어느 쪽을 손을 들어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명승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나이가 젊기 때문에 경기를 하면 할수록 기량도 좋아지고 그리고 몸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근육이 굉장히 많이 붙고 있는 키 센코거든요. 과연 이 키 센코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올해는 과연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외모와는 다르게 상당히 난폭한 파이팅을 보여주는 아트로키 센코 선수입니다. 강윤아 선수인데요. 하지만 오늘 이 키 센코도 상당한 난적을 만났습니다. 상대 알비아르 리마 원래 그 2008년도 네덜란드 예선이 펼쳐졌을 때 가장 최고의 우승 후보로 꼽혔던 사람이 바로 이 알비아르 리마였는데 워렌 스티블맨스에게 돌미를 잡혔어요. 8강에서. 그러면서 탈락을 했었고 스티블맨스가 우승을 해서 지난해에는 왔었는데요. 이 K1 맥스 무대예요. 리마 선수는 그래서 올해에야 결국은 오게 됐습니다. K1 2전 1패의 전적 알비아르 리마 선수와 오늘 겪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로키 센코. WFC 유럽 챔피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이디르 리마 선수. 이 카보 베르데와 네덜란드의 이중국 적자고요. 벤디 사오 선수와 비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되죠. 강력한 선수가 점차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맥스 린인데요. 1986년생의 아트로키 센코 선수입니다. 두 선수 모두 다 겨테랑은 70kg으로 딱 맞춰서 통과를 했습니다. 아 진짜 선수들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알비아르 리마 같은 경우는 원래 73kg, 한 76kg까지도 챔피언 타이틀을 갖고 있던 선수인데 역시 K1 월드맥스 무대가 세계 최고의 무대다 보니까 70으로 맞춰 나온 거거든요. 과거에 한번 나왔던 유리메스 선수도 그렇고 이런 선수들이 많아질수록 역시 우리나라 선수들이 더욱더 긴장을 하고 쉽지 않은 무대로 맥스가 계속 변해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타우 스타일이 아톰 스타일이지 않나 해서 좀 걱정을 했는데요. 느낌은 하이에나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흰한 인상, 랩트 스탭 먼저 치고 나갑니다. 리마 빠지면서 로우킹 내고 있는 키 센코. 로우킹. 자, 전면 훅 대결인데요. 아, 3년차에 다운 나갑니다. 아, 카운트. 오늘에서 치고 나오는 키 센코의 반격. 압박을 시작했던 알비아르 리마인데 키 센코가 강력하게 저항을 했거든요. 바로 다운으로 이어지네요. 네, 1라운드 초반에 1차 다운을 빼앗기고 마는 알비아르 리마. 자, 래프트 카운터. 1, 2. 하지만 알비아르 리마는 강리남도 떨어집니다. 리마. 자, 플라잉 니까지. 로우킹. 아, 툭 들어갔죠. 이 리마는 니키 홀츠캔 선수와 타무대 대결에서도 초반에 밀리다가 결국은 역전 K 우승을 한 경험이 있거든요. 키 센코도 만만히 보면 안됩니다. 라이트. 아, 코너에 포스트에 와서 부딪히고 맙니다. 아, 말을 안 제가 민망해지는데요. 아, 지금도 밀리고요. 자, 래프트 카운터 들어갑니다. 아, 드로크 키 센코. 래프트 라이트. 네. 자, 카운터를 노리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내주는 알비아르 리마인데요. 자, 하이킹 올리면서 원투 아멘트로 갑니다. 라이트. 아, 대단한데요. 키 센코. 자, 몰아붙이고 있는 아트로 키 센코. 로우의 하이. 자, 원투 래프트 라이트. 레프트 바디. 자, 바디 스트레이트까지. 네. 하지만 카운터를 계속 노리고 있는 리마입니다. 아, 좀 걸렸고요. 자, 알비아르 리마. 자, 완전히 키 센코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니키. 자, 무신 무시한데요 키 센코. 아, 더욱 강력해져서 돌파온 느낌. 아트로 키 센코 선수입니다. 자, 라이트까지 되게 내줬는데요. 네. 아, 리마 선수의 매치도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라이트. 땅란 퍼치에 가발을 올리고 있는 키 센코. 아, 이 키 센코도 흐리고 워낙 다혈질적으로 난타전을 즐기는 스타일입니다만 방어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선수가 아니거든요. 효과적으로 큰 것은 빈... 아, 유리저리. 아, 좋습니다. 라이트 스윙 다시 한번 가죠. 라이트. 네. 자, 코너 부스트에 머리를 붙이면서 멈추냈는데요. 자, 스탠딩 다운. 아, 대단합니다 키 센코. 1라운드에 2번의 다운을 빼앗아내고 있는 아트로 키 센코. 자, 오케이. 다시 한번 오케이. 자, 라이트. 아, 라이트 스윙이 바로. 아, 라이트 스윙이 상렬하는데요. 자, 클래치 도와지 않습니다. 다리가 얼어서 넘어뜨려 버립니다. 자, 키 센코. 아, 승부모드예요. 아트로 키 센코. 자, 렉스 카운터를 내기는 되는데요. 자, 왼손 또 내집니다. 리바. 자, 렉스 카운터. 렉스 카운터. 자, 여기서 경기의 초회입니다. 렉스 카운터. 자, 1라운드 전혀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아트로 키 센코 오른손 연타로 2번째 다운을 빼앗더니만 이번에는 왼손 연타로 마지막 경기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아, 키 센코. 선수 진짜 대단합니다. 아이비아르리노아가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굉장한 강자예요. 앤디 사오 선수와 비겼었고 유럽 최고의 리그라 불렸던 슈퍼리그의 미들급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던 선수거든요. 참. 그리고 맥스보다 위체급인 73킬로, 6킬로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여러 차례 갖고 있었던 선수인데 정면 대결 불사해서 뚫고 나오는 아트로 키 센코 선수의 저력입니다. 아, 오늘 조르지오 페트로시안이란 제야의 강자는 최고의 경기를 보여줬습니다만 알비아르리마라는 또 하나의 제야의 강자는 결국도 맥스의 높은 그 벽을 맛보면서 일단은 침몰을 하네요. 제야의 강자가 이 무대의 강자와 맞서 싸워봤는데 아트로 키 센코 지난해보다 더욱더 업그레이드되고 진화된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키 센코의 몸을 보시면 처음에 나왔을 때하고 달라요. 근육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올해 성적이 기대가 됐는데요. 2007년도에 3위, 지난해 2위까지 올랐습니다. 올해 과연 키 센코 선수 월드맥스 최강자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1라운드 한 3, 4초 정도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멋지게 세 번째 다운까지 빼앗은 점에서 키 센코 선수의 승리로 K요승으로 경기도 마무리됐습니다. 잠시 후에 임치민 선수의 경기 여러분께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